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,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법사위원장은 보통 여야에서 추천한 변호사들로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심판에 참여하는데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.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.